야. 야. 지금 너 때문에 있던 쓰레기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지? 미안해. 미안하면 다야. 미안. 야! 그만해. 애설이 밥 먹고 있잖아. 야, 한두 번이야? 한두 번이어야 말을 안 하지. 흘리기 있어도 밥 다 먹은 다음에 얘기해. 아. 니가 뭐해. 남자친구라도 돼? 남친이면 그런 얘기해도 되는 거야? 그럼 남친하고. 미치고.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? 겁나 떨어지고 있어.